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호남민심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호남민심이 서랑설레하고 있습니다. DJ의 복심으로 불리던 박재현 전 원내대표가 더민주당을 탈당했죠. 그런데 동시에 DJ 삼남인 김홍걸 씨가 입당하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서랑설레한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홍걸 씨가 목포로 출마한다. 그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포시민이 역대 어느 총선 때보다 지지 정당이나 인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절대 김홍걸 씨는 목포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추측한데 이후 여사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관하게 어쨌든 목포 출마사는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목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김홍걸 씨에 대해서 섭섭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의견은 김재중 대통령의 업적이 굉장히 훌륭한데 아들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당사자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어쨌든 김 교수는 특히 입당 기자회견에서 범인주는 아무리 당면이 바뀌어도 김재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합쳐진 60년 이하당의 정통 본류다. 그래서 아버님과 호남의 분열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아서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른바 탈당파와 김홍걸 교수 사이의 호남 적통 논쟁인 거죠. 이것이 이렇게 정치 이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 과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호남 민심은 지금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심상정 정의장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범위화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 대표가 어떤 단 둘이 만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온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것뿐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려온 이야기로서는 이번에 선거법과 노동호법은 쟁점 법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특히 야권, 큰 단순히 야권연대 후보 단위라는 협상의 의미가 아니라 야권의 큰 비전과 같이 정책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프로세스까지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심상정 대표가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얘기는 심 대표가 이번에 안철수 당과 문재인 당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거기까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공동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좀 큰 그림 그리고 먼 그림 이번 총선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염두에 두고 긴 차원에서 총선 전략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나마 제일 정확하겠죠.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건데요. 과연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가능할는지 그건 의문스럽고요. 가능해 보이는 게 잘 안 되는 것도 정치고 토무지 저게 될까 하는 것도 이른바 전격 이런 이름하에 되는 게 또 정치이기도 하니까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예측 불가능성이 국민들로 하여금 희린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천정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등등등 거기서 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주말까지의 기류였는데 오늘 갑자기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며칠 빨리 안철수 천정배는 전격 통합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이 뭐야 왜 갑자기 또 절이 합쳐 이런 반응도 하던데 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두 사람이 갑자기 오전 10시 30분에 뭐랄까 이게 통합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단순히 지금 정의당과 더민주하고 같이 연대한 정도가 아니라 통합 이야기하고 이야기는 국민의 당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의 소통합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 예상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통합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교섭단체가 꾸려져야 하는 안철수로서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에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88억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 독자 창당하기로 했던 계획 변경하고 두 세력이 합쳐진 통합신당으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떤 정치 세력과 하나의 정치 세력 두 가지가 한 가지가 합쳐진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 감동이 있고 드라마틱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음표만 남았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의당으로 하나로 모이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더민주를 탈당한 의원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를 견제해왔던 천정배 의원 사이에 갈등 기류는 가시지 않은 상태거든요. 내부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의 지식과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단순하게 문제이냐 문제인 아니냐에 단순 구도로 나누어졌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로서는 더민주의 패권주의 해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라고 이야기는 천정배 의원이 했지만 사실상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이냐 문제인 아니냐 반문이냐 아니냐 이 상태에서 머문 것이다 라고 규정지을 수 있고요. 이후에 더 봐야 할 것은 박주선 의원 그리고 정동영 김민숙 전 의원 등 중소정당들의 움직임 과연 여기에서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별로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대방이 계속 인재 영입이나 뭐다 히트 상품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움직인 것 같고요. 이 상황이 과연 호남의 일정 정도의 자기 지분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의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당 기존에 있었던 지도부의 이런 것들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많이 쫙쫙쫙 빠지고 있는 와중인데 천정배 신당 아직 신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국민의힘 이름은 국민의힘인데 사실 당의 실체는 아직 없는 상태고 누가 합류하는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천정배하고 전격 통합을 하면 호남에서 빠지던 지지율 좀 멈출까요? 아니면 대세에 별 지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브레이크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 광주에서의 분위기는 각 동책으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세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동책을 맡아서 막 뛰었는데도 못 이겼단 말이죠. 한 사람 천정배한테 졌죠. 한 번 공천 잘못하면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일 정도 천정배 의원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동시에 기존의 세정치민주연합의 더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파워를 보일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해왔던 국민의당 여기에 지지율 하락에는 일정 정도 브레이크 효과를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될 수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이 소식을 접한 박주선 의원의 공식 반응이 재밌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읽어드리는 걸로 마치죠. 지난 23일 저는 천정배 의원과 회동하고 먼저 박주선, 천정배, 정동영 3자 통합 주진을 합의했으나 합의 이틀만은 오늘 천의원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발표했다. 신뢰는 최고의 정치 자산이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 리더십은 말 자체가 모순이다. 호남 정치 복원은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예. 박주선, 그건 당이 아니고 아까 더불어민주당은 히트작을 계속 내놓는다고 최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안타를 계속 쳤다. 안타를 쳤죠, 예. 박주선 씨나 천정배 의원은 아직 야구팀도 구성을 못했으니까 정규 게임에 등판을 못하니까 안타를 칠래야 칠 수도 없고 실체가 있습니까,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박주선이나 박준영이나 아, 거기도 있지. 네, 김현석이나 혼자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 세력들이 있죠. 그렇게 따라가는 정치 세력들은 있지만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자기 존재를 보여줘야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주선 스스로 여기서 호남 정치 복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라도 이렇게 움직여야지 언론에서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사실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실체는 세력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의미 없는 세력이다. 이게 우리 얘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보십시오. 국민 라디오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의 2016년 시리즈 2탄 격이죠. 학원 다니지 마라.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 배윤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저도 이제 이 말 알아요. 수포자. 참 이게 이제서 알았다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수학포기자. 조금 전에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보니까 이준식 신임 교육부 장관이 이분은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부처의 수장이 훨씬 어울리겠던데. 아무튼 온 국민이 왜 영어와 수학을 다 잘해야 하느냐. 뭐 이런 말 했더라고요. 자, 수학포기자 해결책 뭡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물으셔서 좀 그렇긴 한데. 아, 이 수포자가 수학포기자라는 건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만 빼고. 일단은 이 해결책이라는 게 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교과 과정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지 않는 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수포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물론 수포자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수학을 포기했다고, 수학 좀 못한다고 패잔병으로 일찌감치 10대 중반에 어깨 늘어뜨리거나 사회에 좋은 학교 가기 힘들고 우리처럼 그러진 않죠? 당연히 외국에서도 수학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건 현실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혹은 정책을 담당하는 밖에 있는 분들은 자꾸 교육을 쉽게 쉽게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위반하는 쪽에서는 너무 쉽게 내면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쨌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학 경쟁력이 이 정도로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또 갑자기 쉽게 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식의 논리도 사실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군대에서 배우는 총검술이랑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훈련소에 가면 신병들이 아직도 총검술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전에서 육박전이 벌어진 확률이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검을 착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연무형 16개 자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본이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찰이나 고민이 없이 그냥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앵커님이나 제가 저랑 공부할 때보다 수학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쉬워졌거든요. 쉬워졌다고요? 많이 쉬워졌어요. 그런데도 왜 수포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쉬워져도 학생들은 계속 곤란을 겪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의 경우는 거의 계산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열 같은 부분들도 옛날에는 7개의 수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임무계 과정에서는 2개의 수열 과정밖에 배우질 않아요. 굉장히 내용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과목이 주는 어떤 중압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문과 학생의 경우는. 혹시 우리 배 권장이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수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쉬워졌다 그러면 또 입이 삐죽 나올 학생들이나 학부용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실제 상황을 한번 좀 보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의 성적. 물론 동의는 얻으셨을 텐데 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 통지표 이걸 가져왔네요. 어떤 모 학생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성적 이걸 좀 자세히 보시고 배 원장께서 말하자면 이런 학생이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컨설팅을 받으러 왔다. 지금 학생이 앞에 있다고 치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이 학생은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한국 학생들의 현실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고3. 문과생인데 문과생의 현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앵커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92점이. 네, 원점수가 92점인데.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3등급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를 틀려도 3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어. 아니, 문제가 얼마나 쉽다는 얘기입니까? 92점인데 3등급이라고요? 네, 92점인데 3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 학생은 고작 3개밖에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등급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국 11%, 즉 학생들 평균이 11%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11%에서 12%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으로만 따지면 전국 학생들을 쫙 일렬로 세웠을 때 100명이라면 이 친구는 12등쯤 하는 성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세 문제 틀리면. 그리고 영어를 보시면 100점 만점에 91점이거든요. 근데도 3등급, 그런데 2등급이에요. 이 정도로 국어랑 영어는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수학을 보시면 현재 65점이거든요. 65점인데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에 비해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과거처럼 무슨 한 반의 절반 정도가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준이면 한 반의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5명 내외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5명이요? 그러니까 한 반이 모두 몇 명이죠? 한 반의 3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문계 전체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한 반에서 수학 공부를 해서 80점 이상 점수를 받는 학생이 한 반의 입문계 기준으로는 4명 내지 5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전체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수학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65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잖아요. 이 3등급이 몇 점부터냐면 50점을 받아도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마저도 3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업체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 학생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현재 지금 국어, 영어 성적은 나쁘지 않으니 수학만 조금 더 하면 성적이 매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 학생을 꼬시는 건데 문제는 이 학생이 3등급을 받은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실은 하나만 한 얘기다 이 소리네요. 전혀 뻔한 얘기죠.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앵커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지금 문제를 틀린 부분을 보시면 연속으로 지금 다 틀렸거든요. 17, 18, 19, 20, 네 문제를. 이게 3점짜리 네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주관식 네 문제를 다 틀렸어요. 이 학생 지금 평가를 보시면 계산은 다 맞았고 이해력도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1 수준까지 교과정에 해당하는 계산에 관련된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까지는 잘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네. 추론은 12.8점에 4점 얻었고 문제 해결은 34점 만점에 11점. 그럼 이 학생은 결국 뭐냐면 고2 과정부터 수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일으켰다는 건데 고2 과정이 시작되는 부분 추론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함수 부분이랑 수혈 부분이랑 미적분 부분에서 전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냥 바로바로 주어지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하거나 응용을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약점을 보인다는 건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반복적인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반복으로 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실제로 거기까지는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지금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원에서 이 학생의 성적을 보고 내리는 분석은 뭐냐면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바뀌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난이도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 학생의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학의 전범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고3이 되면 이제 이 학생은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를 또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확률이라 그래서 뭐 경우의 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분 거기는 훨씬 더 고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수학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수학의 흥미를 잃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휴 해도 안 되고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된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폐인 거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반복적인 학습 여러 문제집을 풀면서 계산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추론하는 능력은 반복학습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학원에서 하는 시스템 자체가 반복학습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그 학생에게 시간을 주다 보면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학생은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수학을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보기 좋은 말로 한참 생각해라,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해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과 상용의 학생들은 답을 빨리빨리 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이에요. 부모님이 약사를 원해요. 이 친구가 지금 문과 아니에요? 문과입니다. 학생은 또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가길 원하는 거예요. 수학이랑 관련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직업군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 자체를 아직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이거나 학생 본인이 하고 싶은 경영, 경제학 하려면 어쨌거나 수학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놈은 수학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을 바꿔야 하나요?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이 학생이 이 직업을 정말로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학생을 얼마나 파악하고 이런 희망을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이 학생이 정말 하고 싶다면 동기부여를 해 줄 수는 있는데 네가 가려는 과는 수학을 못해서는 할 수가 없다.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나 이 부모님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경제적인 것,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런 직업을 원하신다면 사실은 직업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은 그냥 괜히 의사, 약사, 사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 학생이 경영이나 경제학을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너가 경영, 경제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최소한 좀 해야 되니까 수학은 좀 하거라. 그런데 기존 학원에 가서 학원에 가면 흔히들 하는 그런 교수법으로는 얘는 좀 나아지기 힘든 거 아닙니까? 나아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은 스스로 본인이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수학 성적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적이 고2때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분명히 해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백약이 뭐라는 현실을 알고 여기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고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해결은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싫은 수학이지만 내가 가려는 목표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다고 치고 실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 학생은 지금까지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몇 시간 몇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두 시간 동안 수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몇 시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몇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촘촘하게 나눠서 그날그날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안타 뭐야 배틀을 짧게 잡고 짧은 안타를 쳐라? 네. 배틀을 짧게 잡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되고 이 학생은 지금 너무 대비하기가 좋은 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두꺼운 문제집을 풀어서 괜히 또 중압감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한 장 한 장 프린트를 뽑아서 그날의 할 일을 그날 해결하는 걸로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걸 해줘야 됩니다. 좀 중장기적 목표를 기간을 설정하고 내가 약한 부분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복해 나간다? 네. 학원 같은 데 안 가고? 전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고 이 학생은 지금 두꺼운 수학 문제집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얘가 어떤 문제가 어려운데 집에서 가르쳐 줄 엄마 아빠가 사실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과정 수학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혼재를 해요? 옛날과 과거와 달리 지금은 프린트나 어떤 문제집의 풀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EBS 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와 풀이의 분량이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담을 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장씩 낮장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문제 정도를 하는 게 좋고 이 학생은 현재 국어랑 영어는 특별히 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수학 성적이 오를 때까지는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게 하고 있는 국어, 영어에 괜히 학원비나 과외비 쓰지 말고 수학도 그냥 유명한 수학학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하나씩만 적어서 나 혼자 해본다. 그러다 정황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묻거나. 그러니까 추론이랑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개념이 합쳐졌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한 가지 개념, 계산이나 이해는 다 지금 되는 학생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합되는 단계만 좀 잘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배 원장이 10년 넘게 지금 컨설팅, 논술 이런 거 해오고 계시는데 배 원장이 보시기에 오늘 예로 든 이 학생, 어디에 아무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학생 생활기록분 이런 걸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친구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까? 문과 학생들의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적어도 문과에 가 있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과에 지금 문과에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자들이 문과를 진학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중학교 때까지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 학원도 보내보고 있고 과외도 해보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대책이 당연히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스스로 학생이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 풀어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걸 당연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학습으로 학원을 보내주려고 하지 말고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학생이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학원을 보내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문과에 있는 수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 좌절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골라서 혼자 우선 혼자 한번 해보자. 그 정도는 시도할 가치가 있겠죠. 아무튼 수혈, 함수 이런 단어를 이강윤의 오늘에서 하리라고는 참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시각을 조금 바꾸는데 이 코너가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진정성은 좀 헤아려주시고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포자 얘기는 이렇고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영어 부분 얘기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화본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쿡12골뱅이지메일닷컴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님,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 라디오 계곡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화본인감? 각각하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겄소. 국민TV 조화본이예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화본 맞나? 마팠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카나? 국민TV 조화본에 가입하고 조화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화본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화본과 동제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